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투자스토리의 반교수 입니다. IMF 때부터 투자를 해오고 이카노미스 파이낸스로 강의 등을 공부하고 있는 및 트리마을 위장이구요. 제 채널은 예능 힐링 종합엔터테인먼트 방송입니다. 주식은 참고만 해주시구요. This channel is for entertainment purposes only. I'm not a financial advisor.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9월 25일 월요일 4시 1분입니다. 장이 잘 맞췄구요. 한국은 9월 26일이죠. 새벽 5시 1분입니다. 캘리포니아는 3시 1분이구요. 자 오늘 장이 잘 반등을 했습니다. 다행이죠. 다우가 34,007.21로 0.13% 올랐습니다. 자 오전에는 약간 좀 빠지는가 싶더니 다시 반등해서 결국엔 안정돼서 끝났구요. 많은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수지수가 굉장히 높죠. S&P500 오래만에 4,337.51로 0.40% 올랐습니다. 자 오전에 오르락내리락 하더니 결국 장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 더 안정된 모습을 보였구요. 아직 변동성은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인데요. 자 S&P500이 지금 많이 안정이 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자 어느정도 RSI가 32.82까지 바닥을 찍더니 이제 다시 약간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월달에도 RSI가 34점까지 내려갔었는데 그때처럼 4,302까지 오늘 내려갔다가 반등을 시도를 했습니다. 자 일단은 4,300선이 안 무너진게 굉장히 좋죠. 지난주 금요일도 그렇게 얘기를 드렸는데요. 자 지금 요정도로 주봉 자체도 4,300에서 지지선을 잘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구요. 자 그 다음에 나스닥도 오늘은 13,271.32로 0.45% 올랐습니다. 자 오전에 좀 오르락내리락 하더니 결국엔 플러스를 양전을 해서 끝났습니다. 빅텍 위주로 많이 잘 올랐구요. 자 그 다음에 러셀 2000도 한 1783.26으로 0.38% 반등을 해줬습니다. 예 지난번 3월부터 5월까지 1700대에서 왔다갔다 했었는데 그 정도까지 지금 내려왔죠. 그래서 3월에서 한 6월달 바닥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증소형주도. 지난주 수요일날 8월 연준 이장의 연설과 점도표 발표 이후에 3대 법칙이 3일 정도 지나니까 조금 안정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좀 반등을 했구요. 자 빅스 지수도 17.17로 좀 안정이 됐습니다. 오존에 좀 변동성 있게 18 이상 올라갔었는데 지난번 8월달 고점이죠. 한 17.89. 자 그 정도 이상은 더 올라가지 않고 좀 시장이 조금씩은 안정을 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인 것 같구요. 지금 빅 비즈로 보시면은 좀 이렇게 보시면은 녹색이 더 많은게 보이시죠. 그래서 오늘 애플도 반등했구요. 엔비디어 반등했구요. 자 그 다음에 구글, 메타, 아마존, 테슬라도 오늘 양전에서 끝났습니다. 테슬라 오존에 238불까지 내려갔었는데 그 다음에 오늘 에너지주도 좀 반등을 했구요. 헬스케어 주식. 전반적으로 은행주들도 조금 안정을 취한 것 같죠. 그래서 내년도까지 금리를 5.1%까지 올리겠다고 지금 얘기를 해서 약간 침체 분위기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못 믿겠다. 이런 분위기가 좀 연출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11월 달에 뭐 금리를 한 번 더 올리는게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계속 있었는데 자 지금 5.25에서 5.50까지 78.9% 정도로 굉장히 높은 상황이죠. 그래서 금리를 한 번 더 올릴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게 시장에 좀 그런 대세인 것 같구요. 자 6월 달만 보더라도 5.25에서 5.50으로 한 번 내리겠다가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만 해도 7월 달에 피보시 되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6월 달에 피보시 되겠다는게 더 높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조금씩 안 믿기 시작을 한 것 같구요. 자 오늘 사실 시장이 굉장히 오전에 불안을 했습니다. 자 유럽 쪽에 국제금리들이 다 올라갔죠. 독일 포함해서 그리고 중국에서의 부동산 시장이 조금 더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 시장에도 오전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자 그 뭐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서 10년 물 국제금리가 4.54까지 올라왔습니다. 2.40%나 올랐구요. 드디어 4.5를 깨고 올라왔는데 자 오전에 벤커브아메리카에서 4.75까지 올라가겠다 얘기를 하고 지난주 금요일날 빌 에이커만이 5.5까지 올리겠다 공매도를 치겠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행히도 우려한 거랑은 좀 틀리게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습니다. 이념물도 장중에는 마이너스로 빠졌었구요. 5.12로 0.04%만 올랐습니다. 그래서 채권시장도 조금은 안정되는 모습을 조금 보여줍니다. 오늘 오르긴 했는데 그리고 달러도 강세죠. 105.65로 유로가 대비해서 굉장히 강세입니다. 유럽 쪽하고 중국 쪽이라든지 뭐 전세계 시장에 비해서 미국 시장이 좋으니까 지금 105.65로 지금 달러가 강세인데요. 다행히도 오늘은 유가가 좀 안정이 됐습니다. 브랜드위가 92불 웨스텍사스 오일 89.95로 기름값이 조금 안정이 되니까 시장도 조금 안정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나온 시카고 페더랄 내셔널 액티버티가 마이너스 0.16이 나왔고 달라스페드 제조업 지수가 마이너스 18.1이나 나와서 조금 경기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아직은 침체 신호는 없는 것 같구요. 거기에다가 오늘 굴수비 총재가 나와서 CNBC에서 인터뷰를 봤는데 여전히 미국이 침체를 피할 수 있는 게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만 지난주 금요일부터 약간 침체 우려를 좀 했었죠. 근데 굴수비가 나와서 침체를 피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약간은 긍정적인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하지만 여전히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그 길은 굉장히 길고 좀 힘들겠다 이런 얘기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약간은 내년도까지 고금리를 유지해서 침체를 야기시킬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얘기들이 나왔고요. 그래서 시장이 조금 더 안정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간에 한 2시 반쯤에서 무디스가 미국의 정부가 셧다운을 하면 이게 부정적인 크레딧 영향을 미칠 거다 이런 발표까지 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채권시장이 조금 금리가 더 올라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잘 버텼습니다. 그래서 채권금리가 올라가면서 주식시장이 잠깐 빠졌었는데 아까 보셨듯이 중간에 이렇게 확 빠졌습니다. 그래서 2시 반부터 3시 11분까지 쭉 빠졌었는데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다행인 것 같고 그 다음에 SEC에서는 WhatsApp 관련해가지고 여러 회사들의 메시지를 굉장히 조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해치펀드들이 좀 이렇게 내부 조작을 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준의 실질금리 관련해서 이제 어느 정도 실질금리가 올라가서 타이트닝 긴축의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로이터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2023년에 실질금리가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고 2024년에도 계속해서 올라갈 거로 보고요. 2025년에는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전문가들에 의하면 내년에 내년에 금리가 2%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 인플레이션이 2%까지 떨어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긴축 효과 때문에 그래서 이제 패드가 고금리를 오래 유지하기 힘들지 않겠냐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자, 아무튼 피어겐 그리드 인덱스 35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아침에도 얘기해드렸지만 사냥 시즌 조금씩 조금씩 분할해서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매수 매수는 추천은 아니지만 일단 그래도 일단 사실 거면 분할해서 사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고 그거 위에는 오늘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소식이 있었지만 애플은 지난주에 이제 애플 아이폰 15가 나와서 이제 잘 하고 있고 뭐 구글은 법무부에서 지금 소송을 해가지고 소송이 진행 중인데 꽤 오래 걸릴 것 같죠. 그 다음에 아마존이 오늘 좋은 소식을 내놨습니다. 아침에 얘기 드렸지만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인공지능 스타트업을 거기에 투자하기로 했고 자체 집도 개발하고 뭐 그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엔비디아도 오늘 반등을 했습니다. 반도체주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좀 반등을 하기 시작했죠. 어느 정도 엔비디아도 바닥을 찍었다가 조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뭐 얘기 드렸지만 엔비디아가 거의 바닥까지 내려왔었죠. 그래서 일봉으로 보시면은 이 정도까지 바닥까지 찍었고요. 지금 반등을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거기에다가 이제 전기차 쪽 보시면 알겠지만 전기차는 오늘 전반적으로 괜찮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예, 포드하고 GM도 오늘은 좀 반등을 했고요. 뭐 특별히 파업이 진전된다는 얘기는 없지만 그래도 반등을 했습니다. 다행히 뭐 결국은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자, 리비안도 올랐고 니콜라도 오르고 테슬라도 오늘 반등을 했습니다. 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전기차 쪽에서 테슬라 관련된 소식은 예, 테슬라가 아주 큰 소식 있죠. 테슬라가 TSMC랑 협력 소식이 오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D1 칩 주문은 두 배나 더 늘린다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도주 슈퍼컴퓨터 칩인데요. 모건 스텔리에서 목표 주가를 400불을 올릴 때 슈퍼컴퓨터 도주칩 얘기를 했죠. 네트워크 쪽에서 기능이 이제 강화될 거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오늘 테슬라가 TSMC랑 협력을 더 확대를 해서요. 원래는 5,000개 정도밖에 디레임을 안 받았었는데 이제는 이제 만 개 정도 슈퍼컴퓨터 칩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D1 슈퍼컴퓨터 칩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D1을 위해서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 칩을 개발을 지금 확대해 나가는 것 같아요. 지금 NVIDIA에 H100을 써가지고 100개 정도 모아가지고 지금은 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자체 칩을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죠. 그래서 TSMC는 여기에 대해서 크게 언급은 안 했지만 테슬라도 언급은 특별히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NVIDIA에서 TSMC에서 주문을 받아가지고 EU는 굉장히 많이 남기고 있죠. 한 10배 이상 남기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테슬라가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존도 아마도 자체 칩을 개발하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아침에 있었죠. 예 뭐 그런 얘기들도 있고 물론 예 구글도 개발을 하고 있고 자 여러모로 뭐 예 인공지능 관련해서 슈퍼 컴퓨터 칩을 다들 열심히 잘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고요. 네 그래서 테슬라는 그거 외에는 뭐 더 특별한 소식은 없고요. 자 지난번에 얘기 드렸듯이 예 어제 얘기 드렸죠. 자 오늘 아침에도 얘기 드렸고 옵티머스 자 이게 지금 가장 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예 나마스테를 하는데 예 지금 물건들을 분류를 할 수 있는 예 그런 능력까지 키웠다고 아침에 얘기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예 테슬라 관련해서는 뭐 아침에 자세히 얘기 드렸지만 100일 이동 평균선이 닿다가 올라왔습니다. 결국 자 100일까지 100일에서 지지를 받았습니다. 230, 240분 정도 되는데요. 자 그 밑에 살짝 깨졌다가 예 반등해서 올라왔습니다. 자 가매도까지 내려가진 않았고요. 예 주봉으로 따지면은 20일 이동 평균선에서 닿고 올라왔습니다. 예 올라가는 흐름에서 크게 깨지진 않았고 약간 눌린 모습을 보여주죠. 주봉으로 보면은 자 그런 상황이고요. 뭐 일단은 거래량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 이상하게 거래량은 많이 없네요. 지금 테슬라 거래량이 조금 줄어든 상태입니다. 팔자 조금 많았는데 최근에 그죠? 그리고 아침에 얘기 드렸듯이 공매도 상황 자체는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 뭐 수치는 안 나왔는데 좀 공매도가 올라온 상황이라서 더 끼기는 힘들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아침에 드렸었죠. 자 그런 얘기 드렸고요. 그 다음에 빅텍 쪽 다 올랐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다 잘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자 내일이죠. 예 그래서 코파일럿 인공지능 관련된 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하고 목요일날 메타 이제 행사 있습니다. 자 메타 커넥트 행사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인공지능 모멘텀이 조금 다시 살아날 수도 있겠다. 자 이런 생각도 들고 넷플렉스는 이제 작가들이 결국 협상을 해가지고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넷플렉스 디즈니 이런 데 또 이제 작품들이 많이 들어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 반도체 쪽은 전반적으로 지난주 금요일부터 좀 반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TSMC 당연히 올랐고요. 자 엔비디아도 반등했고요. AMD 반등하고 오늘 칼컴이랑 ARM 이런 것들 다 반등을 했습니다. 다행이고요. 그 다음에 테크 쪽에서도 조금 올라온 것들이 있죠. IonQ 라든지 COHR 이런 것들 디지털 터빈도 오늘 좀 반등을 했네요. 그 다음에 특별한 소식은 없고요. 자 AR, BR 쪽에 증강현실도 대부분 잘했습니다. 자 로블록스, 마이크로비전, 비직스, 넷플렉스,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액티비전 블리자드 액티비전 블리자드 지난주에 영국에서 이제 좋은 소식 들렸죠. 그래서 결국 마이크로소프트에 인수될 것 같죠. 예 그런 소식 들렸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엘스 쪽에서 오늘은 예 빙고 바이오 나노라든지 탈레다결들, UNH 이런 것들은 바이자 이런 것들은 좀 반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센스는 좀 빠졌습니다. 자 그렇고 항공주들 쪽에서 드론 쪽도 좀 잘했는데 다행히도 오늘 아메리칸 에어라인 좀 반등 했네요. 기름값이 많이 올라서 델타랑 자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올해 전망 좀 낮게 다 내놨죠. 그래서 항공주들은 좀 안 좋습니다. 자 쇼핑 패션 쪽도 자 오늘은 좀 반등을 많이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큐팡이 자 수익에 플러스가 곧 난다고 하는데 요즘 많이 올랐죠. 거의 100% 가까이 오른 것 같습니다. 바닥 대비에서 자 그렇고 에어비앤비는 S&P500이 드디어 편입이 돼서 1.46% 올랐습니다. 자 메이시도 올랐고 아마존도 오르고 자 연말이 가까이 오고 쇼핑 시즌이 가까이 오고 있죠. 네 홈디포 뿐만 아니라 예 다들 조금씩 반등을 했습니다. 다행인 것 같고요. 자 오늘 이 소식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자 힘내시고요. 예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눌러주시고 축복 받으시고요. 자 이번주에 연준위원들 발표랑 뭐 여러가지 일들이 있지만 아침에 다 요약해서 얘기 드렸고요. 자 오르락내리락 하겠지만은 이번주만 좀 잘 버티면은 예 다 다음달부터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여러분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사랑평가 넘치기 기도합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네.